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다들 다 맛점 하셨나요? 오늘 제가 조금 전심 식사시간이 늦어 전심 먹고 지금 바로 유튜브에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 중이에요 다들 건강하게 전심 식사 마치시라고 보고 또 간단한 간편하고 예쁜 아필리엄을 아필리엄 두진석 곡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잊고 보시고 행복한 잠시나마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쪽에 끝까지 가기 전에 이 아이는 부양의 빨래줄이라는 목부 부작입니다 부작인데 이 길이가 거의 3m 가 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부양에 오신 고객분이나 회원님들은 이 아이를 잘 아는 거에요 잘 알기 때문에 이 꽃만 피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올해는 이 농원을 지역으로 옮기고 나서 꽃이 조금 적게 붙었어요 작년같은 때는 어마어마하게 붙었었는데 올해는 아주 잎도 다 안떨어지고 이렇게 좀 일이 됐는데 내년에 멋지게 꽃 피우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고 멋있죠 이게 바로 꽃폭포 빨래줄 폭포입니다 여기가 옆에 조금 우리의 온실 옆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이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좀 쿵쿵거리네요. 쿵쿵거리면 미리 양해 바랍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도 잃어 가지고 한 7, 8년 전에 이 아이를 이 색깔이 있는 색깔이 들어있는 아이를 구매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해 가지고 그 속에 하나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요. 이 아이가 보시면은 이쪽에서 여기 약간 색깔 없는 이런 아이를 수집을 해 가지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아이가 하나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쪽 가지고 한 7, 8년 만에 이래 가지고 이정도 고화 받고 또 포기 나누게 해 가지고 그 중 이정도로 불 왔습니다. 그리고 조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판매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어때요? 무엇이 있습니까? 외국인에 가서 자생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된 거에 뭐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울이 있지 않습니까? 기울이 있다 보니까 일반 미니아들이나 농원에서 조금 기르기가 정성을 다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극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저도 이걸 매년 이래 가지고 길러가 꽃들 보면서도 감탄을 합니다. 감탄을 하고 일하는데 올해는 조금 제가 농원을 이전을 하면서 제가 조금 소홀히 한 바람에 꽃이 좀 적게 달았습니다. 작년에 절반 정도, 작년에 이 정도로 피었었죠. 이 정도로 많이 피어 가지고 정말 볼만 했었습니다. 볼만 했는데 올해는 조금 제가 좀 소홀히 한 관계로 내년에 더 많은 꽃, 더 좋게 해 가지고 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정말 멋진 부양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최고 나논이 되는 그게 제가 제 꿈이에요. 꽃, 그게 시린대리라 믿고 뭐 여기에 보시면은 최고 나논이라는 걸 저도 제 자부심을 쭉 하고 있습니다. 멋있죠? 옆에 쓰니까 향도, 향도 솔솔솔솔 나는게 아니습니까? 끝내줍니다. 내일은 잠깐 쉬었다가 그래덕삼이 꽃이 피면 왕창 또 일어 가지고 꽃이 습고, 그래덕삼이 꽃이 피면 왕창 아마 피지 싶어요. 그러면 제가 또 멋지게 영상 담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그래덕삼도 정말 아니습니까? 꽃 많이 붙었습니다. 그게 한 200화분에서 동시에 동시에 꽃이 올라오면 볼만 할 겁니다. 그때도 많은 구독 해 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 영상 담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습니까? 조금 힘을 실어 주세요. 그러면 그것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서 언제든지 이렇게 예쁜 꽃 안에서 공유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. 언제든지 두진이나 양란을 키우시는 분이 잘 안되고 그러면은 부양란에 콜 하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제가 기르는 방법대로 개가 기르는 방법대로 공유를 하겠습니다. 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다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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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갈 수 있게끔 해 갈 수 있게끔 제가 잘 설명 해 가지고 앞으로 2, 3년 동안 2, 3년 안에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제가 기간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요 뒤쪽에 가서 잠깐 한번 찍어 볼까요? 뒤쪽은 뒷쪽으로 보면은 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뒤쪽으로는 뒷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다시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. 그냥 이게 여기에 참나무 굵은 길이에 그냥 이렇게 제가 실을 감아 가지고 구하고 분촉한 거 하고 이런 거 다 잃어 가지고 떼가 심은 거예요. 심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비치는 건 없습니다. 아직도 거기에 보시면은 실이 그냥 그대로 묶여 있답니다. 이래 가지고 매년 안 있습니까? 조금 조금 나면은 제가 붙여놨고 이래 이래 했기 때문에 냄새 향이 좋습니다. 향이 좋고 또 한가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쭉 가 가지고 요즘 다들 힘드시더라도 이 꽃 보시고 있습니까? 긴장 푸시고 하루에 피로도 푸시고 이 꽃에 주는 기쁨과 행복만 누리시길 바랍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이 꽃 감상하시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앞으로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부양란에 꼭 구경 오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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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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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